안녕하세요 공평호TV의 공평호입니다 사업은 외발 자전거 타기와 같아서 계속해서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질 수가 있습니다 한국의 게임업체들은 정말 성체, 견고한 성곽과 같은 상태를 지금까지 유지해 왔습니다 고성장을 해봤고 아무도 걸림돌이 될 것 없을 것 같다 그렇게 보였는데 지금 게임업체에서 특별한 현상들이 관찰되기 시작했습니다 이 현상은 단순히 게임업체 관계자들에 관한 이야기뿐만 아니고 앞으로 불황의 깊은 넓을 헤쳐나가야 되는 한국인들에게 대단히 예언적인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미래의 준비와 관련해서 주목할 만한 현상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특별한 현상은 무엇인가? 게임업체에서 구매력이 가장 큰 고객그룹에서 갑자기 게임 사용시간을 줄여버리는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도 20% 이상 정도 줄여버리는 겁니다 문제의 심각성은 일시적인 현상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이 발표한 2019년 게임 이용자 실태조사는 특이한 현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국내 게임 시장의 큰 손으로 불렸던 30대와 40대들이 지갑을 닫고 있다는 통계입니다 이런 경기 불황이 게임 이용자들의 구매 패턴의 변화를 유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하는 통계인데요 아닌가가 아니고 확실히 그렇습니다 2019년도에 흥행한 신작이 없고 경제 불행까지 이어진 데다 게임을 직접 하기보다는 사람들이 게임을 직접 하기보다는 그냥 보는 쪽으로 가는 겁니다 보는 쪽으로 이런 출판시장에서 읽는 데서 보는 쪽으로 영상시장으로 사람들이 이동하는 것과 비슷한 현상이 게임업계에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기호가 바뀐 겁니다 사람들이 습관이 바뀐 겁니다 사람들이 태도가 바뀐 겁니다 한국콘텐츠진흥원에 따르면 2019년 상반기 기준으로 국내 게임 사용자 가운데서 40대의 모바일 게임 이용 비용은 지난해보다 28.5%가 줄었습니다 액수는 28,579원입니다 30대는 지난해가 기준에 비해 26.6%가 감소했습니다 액수는 24,373원입니다 20% 이상이 30% 가까운 숫자가 감소한 겁니다 큰 숫자입니다 매출이 30% 가까이 줄어들어 버린 겁니다 30,40대는 게임업계에서 가장 중요한 고객군입니다 구매력을 갖고 있는 고객이기 때문에 이들은 1985년도에 도스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아주 최근 모바일 게임까지도 아주 왕성하게 소비하던 그런 소비군이었습니다 10대나 20대에 비해가지고 구매력이 월등하기 때문에 대단히 유망한 그런 고객군입니다 그리고 현금으로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이른바 현질 유저로도 꽂혀왔습니다 모바일 게임 아이템을 구입하는 비율도 1위가 30대입니다 46.9% 이등이 40대면 45.1%입니다 이렇게 든든한 구매력을 가진 사람들이 갑자기 30% 정도 그냥 매출을 그냥 줄여버린 겁니다 구매를 40대 모바일 게임 비용은 2016년 2만 3,473원에서 2017년 2만 7,766원으로 매년 상승을 해왔습니다 한 번도 주춤거림이 없이 이들이 구매를 줄인다는 이야기는 게임업계의 매출 감소와 바로 연결될 수밖에 없죠 이미 게임업체들의 위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8월 1일 발표한 NC소프트의 올해 2분기 영업이익은 1,294억원으로 같은 기간 전년보다도 19% 줄었습니다 8월 8일 발표한 넥슨의 2019년 2분기 영업이익도 1,377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서 19% 줄었습니다 넵 마블도 약 25% 줄어들 걸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질문 두 번째입니다 무엇을 말하는가? 불황은 전천으로 모든 분야에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불황이 단기간에 그치지 않겠다 장기화될 것 같다 이렇게 고객들이 판단하면 고객들은 생필수품 살아가는데 꼭 필요한 부분을 제외한 내구 소비자로부터 시작해서 사치재화나 기호품까지 무자비하게 줄입니다 게임을 좋아하던 사람이 게임을 줄인다는 이야기는 일종의 기호품을 줄이는 겁니다 게임 소비를 줄이는 것은 문제는 한국 불황이 이제 본격화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제 초입 단계 지나지 않았기 때문에 앞으로 수출 부진에다가 바닥으로 추락하는 그런 자영업자들의 폐업들이 이어지게 되면 우리가 경험했던 것보다 생각했던 것보다도 훨씬 가혹한 수준으로 내수가 줄어들 수가 있다는 거죠 생필수품을 제외한 모든 분야에서 구매활동을 줄인다는 것은 각자가 일감이 줄이는 것과 똑같은 거죠 아마도 게임업계 종사자들은 워낙 좋은 시절이 오래됐기 때문에 불황의 남의 나라 이야기 정도로 생각했을 겁니다 강 건너 불처럼 왜그러면 게임이 갖고 있는 특별한 속성이 있죠 중독성이 강합니다 다른 상품에 비해서 그래서 게임만은 불황이 오더라도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뿐이 많았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 게임조차도 타격을 크게 받는 겁니다 질문 세 번째입니다 또 하나의 특별한 현상은 무엇인가 최근 게임 수요의 특별한 원인 가운데 하나가 게임을 대체할 수 있는 대체제가 등장한 것 굉장히 유망한 대체제 그것도 공짜인 대체제가 등장한 겁니다 최근 직접 게임을 하기보다도 유튜브를 통해서 게임을 눈으로 보는 것 일종의 e-스포츠라고 하죠 일렉트로닉 스포츠입니다 이런 것이 크게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일렉트로닉 스포츠는 약자로 e-스포츠라고 부르는데 컴퓨터와 컨솔 등을 이용해 가지고 승부를 계루는 그런 스포츠 프로들의 경기를 말합니다 그걸 그냥 유튜브를 통해서 공짜로 볼 수 있는 거죠 여러분도 유튜브 들어가셔서 e-스포츠 누르면 재미난 게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볼 수 있는 거죠 프로들의 우리가 마치 축구 게임을 보는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급속히 성장하고 있습니다 2005년도에 전 세계 e-스포츠 구독자 수는 2억 4천만 명인데 2017년만 하더라도 3억 9천만 명입니다 지금은 4억을 넘어섰을 겁니다 한국은 전 세계 e-스포츠 시장에서 14.9%를 차지한 굉장히 큰 시장입니다 사람들의 시간은 제한되어 있고 그 시간 가운데서 독수도 해야 되고 음악도 들어야 되고 게임도 해야 되고 놀이공원도 가야 되는데 그 모든 오락과 재미를 요소한 부분 가운데 많은 부분들을 유튜브가 싹 쓸어 가버리는 겁니다 일단 유튜브에는 없는 게 없고 공짜고 자기가 선택할 수 있으니까 맞춤행 서비스에 걸맞을 정도로 자기가 찾는 콘텐츠를 소비할 수 있습니다 결국 출판업계 게임업계 놀이공원업계 재미와 경험과 학습을 제공하는 업체들이 큰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게임업체 관계자들은 지금까지 직접 게임을 하는 것과 보는 것은 다른 일이다 이렇게 생각해 왔을 겁니다 그리고 유튜브가 좀 인기를 얻겠지만 결코 우리의 경쟁자가 되지는 않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그러나 결국은 러닝, 학습업계나 엔터테인먼트, 오락업계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유튜브와 경쟁관계에 놓이게 된 겁니다 생각하지 못했던 유력한 대체제 게임을 대체할 수 있는 그런 업종이 또 그런 품목이 생기게 된 겁니다 사람들은 이제 직접 하기보다 대리만족을 구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앞으로 닥치게 될 깊은 불황이 우리 삶에 어떤 영향을 미치게 될지도 예시하는 바가 크고 또 다른 하나는 정말 잠재적 경쟁자가 전혀 뜻하지 않는 분야에서 이렇게 출연해가지고 오랫동안 탄탄대로를 다루는 산업을 위협할 수 있는 그런 정말 아슬아슬하고 위태위태한 그런 세상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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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